신명기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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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하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이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이다 하였노라. 10편 92편 지전자여 10편금과 빚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두쇳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에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이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10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공하시리이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짚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냄해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돼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갓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느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로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앞 아수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고산과 화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밭 왕과 스팔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망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오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키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고록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해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째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대초부터 행한 바여 상거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업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시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드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물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타에서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 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도니 이어 왕이 되니라 요한계시록 7장 이 힐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석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등이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성과 영광과 치해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서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성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